어 깜짝이야! 야! 누구야! 역시 발음 잘하네 역시 아이돌은 달라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거에요 형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멘트에요 아 왜 니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이현도 아이돌이다! 마이돌 마이돈!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리여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형님 부세요 손이 비셔야돼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온구나 네 그럼요 다 찍었어? 가자 자 트근! 가! 수고했어 수고했어 대상대로 잘 됐어 대상대로 근데 이거 나 간다고 몰랐어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진짜 준비해온 거라니깐요 나 너네 왜 온 거 있다고 근데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준비해왔다니깐 나 나라도 감동이겠다 이거 나 아까는 솔직히 진짜로 밥 먹은 거인 줄 알고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형 왜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케이크에서 다녀왔네 그러니까 야 형 이거 항상 챙겨 먹구나 맛있어 형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냥 기분 탓이지 그치 진짜 기분 탓이야 맛있네 맛있다 형이 제가 이거 27000원 주고 산거 아 진짜? 뻥뻥뻥 내가 얼마 하면 다 뻥이냐? 나 니가 생일 쿠폰 보내준 거 알고 있는데 케이크 걷어줄게 다시 나 생일 때 니 생일 때 들고 좋겠어 더 내 그럼 제가 그거 연장해가지고 다음 시에 형 생일 때 그렇게 얼마나 많았나 매번 주고받는 거긴 하니까 아 그래 형 저희 우리 세명이 사진이랑 찍읍시다 아 내가 준비하지 우리 거 찍어 네 찍어서 우리 거 올려도 되죠 형 형 형 거 찍는 김에 저희 출근길도 찍어왔어요 세이크로 찍으면 되겠다 아 아이돌 포즈는 다르네 혹시 하나 둘 셋 옛날 사람 네? 옛날 사람 우리 둘 똑같이 합시다 형 그래 제가 팔자 해봐가지고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여러분 나오냐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게 레시 녹음데? 저요? 원래 6시요 지금 가요 7시? 빨리 가야 돼요 저요? 지금 몇시야? 아니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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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 빨리 가자 야 방금 손객으로 좀 나 있다가 출근해서 가 다리가 부러진 거 같은데 우리 진이는 머리 보다 이게 품다고 안 풀린 복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럴 수 없어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획득돼요 자 가자 그러니까 진짜 벌써 가요 멀리 출려도 돼요?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거 같은데 스태프분들 아 됐다 아 됐다 누굴 보고 있었거든요 불운하다 불운해 내 인공물물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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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갈게요 고마워 네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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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하님 데뷔 통oca 진정 리 supernatural 알 것 같아요 깔때 금지